첫번째 앨범 이게 뭐야? 큰일 났다 삼키기 힘들꺼야 해보니 주님꺼 나 글씨 진짜 아닐꺼 아 반갑습니다 이런 액센트 같은거 오늘 잘하고 있어 말은 하는데 영어도 액센트가 있잖아요 오늘 잘하고 있어 잘 끊어서 가고 있어 곡소개 곡소개 곡소개가 뭐야? 곡소개가 좀 길지 길고 있습니다 저희 데뷔곡의 선인장은 강렬한 하드 EDM 중독성있는 멜로디와 하드 EDM 중독성있는 멜로디와 하드 EDM 그리고 멤버들의 스토리를 담은 가사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진짜 댓글 엄청 많이 들리구나 그냥 하드 EDM이랑 훅이랑 그리고 멤버의 카리스마적인 퍼포먼스라고 썼는데 곡소개는 곡소개는 곡소개 곡소개 그리고 우리 멤버들의 퍼포먼스 본인 소개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안 읽어도 될까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한번 읽어주시면 주세요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OK OK 제가 지켜봐요 제가 에이스의 대표님을 읽고 그리고 퍼포먼스와 목소리를 담은 역사에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잘해야해요 네? 부담 주지 말라고요? 잘해야해요 아까부터 왜 자꾸 읽어드려 읽어주셨네 잘하죠 천 킵스큐빙 오늘이 좀 더 많이 되실 것 같아요 OK 주리씨 준비됐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와, 이거 대박이다. 저도 알지? 맞지? 저희 노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